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입증된 힘 2. 한국형 스타일 공격 3. 대량포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변호인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한국이 하는게 뭐가 있냐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당하고만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바보처럼 알고도 당하는 약속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면 되갚아주는 나라에서 당하기 전에 선빵 붙어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아차리기가 극도로 어려울 뿐인데요.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국가 전략의 변화는 지나치게 거시적입니다. 오늘은 적성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제타격수단 함대지탄도미사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깨달은건데요. 실제로 그저 새로운 타격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 지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삼 이상입니다. 바로 함대지탄도미사일입니다. 비록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지만 대한민국이 함대지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성국별이 식은땀 흘리기에 충분한데요. 그도 그럴게 현대함정의 무장체계는 통상순항미사일로 종결입니다. 아무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이 공식을 깨트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름 아닌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등 함정이라는게 제 아무리 한 나라가 투사할 수 있는 최대 최강의 활약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 무대인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함정은 종류에 상관없이 대수상전을 항상 염둠에 둘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함정이 바다에서 싸우는게 당면하지 이게 순항미사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함정의 특징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왜 당연한건지 이해할 수 있으실겁니다. 순항미사일은 말만 미사일이지 그 구조를 단순화하면 비행기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똑같이 오랜시간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이용해 추진하고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데요. 이름이 순항 프루즈 미사일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드론에 폼약을 매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경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밀한 폭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뜻합니다. 일례로 AGM-84 핫톤 대한미사일의 경우 앞서 말한 특징에 모두 부합하며 1977년 초기형 개발 이후 지금까지 대항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대항, 함대항, 잠대항, 공대항 등 핫톤의 모든 바리에이션을 운용하는 전세계 몇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핫톤이 공대항 버전인 AGM-84D는 220포미터 함대항 버전인 RGM-84D는 140킬로미터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다수의 실전 경험과 테스트로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핫톤을 도입한 건 1970년대로 북한이 두 번째 남심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신뢰도가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었던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핫톤이 완벽한 미사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조차 독자적으로 사거리 180킬로미터 이상의 해성항대한 미사일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하품보다 기술적으로 한차원 진일보안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입체적인 기동이 가능해서 아군 함정과 섬까지 우회할 수 있고 근접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수면 5미터 이하를 비행하는 시스키밍 종말 단계에서 급상승한 다음에 내려찍듯 타격하는 팝업 기동 목표물을 빗나가면 스스로 명중할 때까지 다시 공격하는 재공격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하품미사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마하 1.0 미만의 마음속의 최고속의 한계입니다. 비행의 유연성과 3밀미터 미만이 압도적인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포기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어자 입장에서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쉽습니다. 거래튜브 시청자분이시라면 스카시사이즈 II, 밸런스, 림백-16RAM이 대표적인 대한미사일용 근접 방어무기 체계인데요. 또 순항미사일은 대개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현무 3D의 경우 유효사거리가 3000km에 육박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 남짓입니다. 현무 2가 1톤, 현무 4가 2.5톤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중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항미사일은 초토화가 아니라 초정밀 타격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미사일계의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순항미사일의 위력과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만 25톤이 넘는 KF-21도 만드는 마당에 하고자 하면 못할 곳도 없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심지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기밀 중 하나로 아직 실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정보를 통해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 1.5톤 수준의 평범한 순항미사일 크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사거리는 300-500km의 속도는 최소 마흡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속도와 위력을 높이려면 미사일의 크기도 따라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면이 격수하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은 염두에 둘 가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실컷 순항미사일의 단점만 얘기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탄도 다시 말해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단 대기권에 진입해서 궤도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 낙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에 따라 탄도 중량만 89톤 내 육박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같은 대물 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낙하 중에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외력적이고 빠르지만 고정된 목표무렴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바다 위의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회피합니다. 당장 중국의 055형 구축함의 경우 최대 속도가 시속 55km에 달하는데요. 레이더도 없는 깡통 돛담배도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이 정도 속도의 구축함을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함정의 최대 화력으로 순항미사일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정석이었는데요. 방어전략을 우선시하던 대한민국 또한 대수상, 대잠전만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운영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이 침투해오면 그때 대행한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 기조만으로는 대한민국 적성 국비를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함대지탄도미사일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어떤 미사일 개념과도 다른 함대지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맨땅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발 과정에만 무려 6,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칼을 갈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함대지탄도미사일은 오로지 키체민을 위해 존재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태생부터가 방어를 위해 적의 함정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항부, 미사일기지, 지휘부 등 보발원점을 박살내겠다는 목적입니다. 오로지 공격마를 위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전세계에서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운용 중인 건 이스라엘과 인도가 유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적성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대단히 유사한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 개발한 함대지탄도미사일 로란 총장 5.2m, 북경 625mm, 총중량 1.6톤으로 탄도중량은 최대 600kg에 육박합니다. 또 최대 사거리는 약 430km의 탄창 모차는 1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현무특위를 떠올리게 하는 스펙입니다. 실제로 로라는 함정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형식의 텔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반 기술은 달라도 그 형식은 지대지 미사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함대지탄도미사일이 현무2A, 현무2B처럼 사거리 300-500km의 탄두중량 1톤을 달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지상 타격 능력에선 현무3D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의력 현무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사거리를 100km 내외로 제한하더라도 탄두중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아무리 사거리가 짧더라도 함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적의 지근거리까지 접근 전략 목표를 타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한국형은 대지탄도미사일은 정주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정주대왕급 구축함이 이미 함수의 KVLS-I16세, MK-41VS-32세를 탑재했고 한미의 KVLS-II24세, MK-41VS-16세를 탑재한 초화력 구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말만 구축함이지 미사일 발사체계만 88개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게다가 SM-6, SM-3 한대공 유도탄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공방 양쪽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대한민국 처지에서 이는 최강의 전략 무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자신의 앞바다에서 쏟아지는 88발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나아가 일본이나 러시마까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 난이도보다도 이게 문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전략은 키포텍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렵지 눈매는 눈 이해는 이었다는 건데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풍심의 가장 만정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키포텍은 상호협력이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중국은 키포펫이 만정적일 뿐 완벽하지는 않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공세 전략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최악에는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는 대한민국의 대량증 보복이 오히려 국제사회 입지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이 2년의 이해득실 평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단 한가지 불변의 법식은 KF-21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카이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전세계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FA-50으로 석권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FA-50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높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카이의 의지가 나비 효과가 되어 폴란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가 항공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낼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항공기가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해외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모아 긴급 속보라 보도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의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주력전차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한방에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소식이기에 여러 외신에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소식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미그 29 4대가 한 달 이내로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것이며 이후 총 10일 19대의 미그 297 우크라이나로 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러시아의 미그 29를 운용해온 폴란드는 현재 총 28개의 미그 2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군은 노후화된 미그 29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도퇴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게 될 미그 29를 전투기 지원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에서 K-22를 도입하여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밀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제 전투기를 한국 전투기로 밀어내는 식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단독 결정에 전투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던 독일과 미국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처럼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확정과 자국의 전력 공백을 울려하여 전투기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투기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한국 방산이 든든한 뒷받침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FA-50GF-12대가 이달 말 생산비행을 마치고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이 확정되며 폴란드는 더 이상 공을 미그 29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 신속한 납기 소식에 해외에선 한국이 중고 전투기를 급하게 도장해서 폴란드에 팔아먹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차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까지 계약하고 1년도 안되서 납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속도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논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기체기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해주는 국방기술품 질환에서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GF의 출고 전 검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기술품 질환 항공센터 항공안팀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터도 FA-50GF 2호기의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투기에 기동하는 모든 부분의 작동을 테스트하며 조립 과정에서 육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누락되거나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까지 손전등을 들고 사람의 눈으로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FA-50GF 출고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 질환에서 국산 항공기의 품질 검사 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의 너무 신속한 납품에 생각지도 못한 품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불식시키고 K-방산에 지원사격을 보내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든든한 지원사격의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르스 부하 슈차크는 폴란드 군을 위한 현대식 무기를 주문할 때 우리는 4가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필요성 현대성 배송 속도 호환성 이러한 모든 기준을 한국 무기는 충족 시켜 줍니다. 라고 말하여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미그 29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납기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카이 측에서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카이에 강구영 사장이 카이의 주요 경연진과 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에서 카이의 다음 프로젝트는 fa-50 경공격기의 단자음 모델인 fa-50 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카이에서 fa-50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fa-50 단자음 개발은 kf-21과 더불어 카이의 오렌스권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출 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fa-50의 단자음 이라는 옵션을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이었는데요. 하지만 공분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단자음 fa-50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fa-50을 이번에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fa-50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는 fa-50으로 미국 육회공분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함과 동시에 캐나다와 페루에 fa-50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내년에는 미국의 tsa 어치 등 세계 사업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카이에서는 미국 훈련기 도입 사하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에서 fa-50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승 모델은 없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가상 적기 사업인 csa 사업의 요구사항 목록 중에 단자형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fa-50보다 고성능의 전투기로 자국의 미그-29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는 페루에서도 카이가 fa-50의 단자형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수요가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단자형 fa-50이기에 개발할 만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카이에서는 fa-50의 개발을 2024년부터 공격적으로 시작하여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a-50 개발 발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유출된 ppt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2인승이었던 fa-50의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700파운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작전 반경을 25%가량 늘릴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탑재량을 늘리고 이사레이더 탑재에 문제가 되었던 레이동 크기를 증가시켜 국산 이사레이더를 따라 fa-50의 비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을 통해 새롭게 완성될 f-50은 미그 29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 덕분에 뛰어난 운동성과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미그 29이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레이더 문제로 인해 pvr 능력은 동세대 전투기보다 상당히 뒤처 지는데요. f-16과 모의 교전에서 도북 파이팅 에서는 미그 29가 압도 하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미 vr 교전의 결과 f-16의 우월한 레이더 사전 거리로 인해 접근 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났었 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확한 전투기 이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슬로바 페루 등 동북권 국가 들의 수백 대가 있습니다. fa-50의 등장으로 미그 29의 위치는 위태로워지고 말았는데요.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가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fa-50의 pvr 능력에서 밀린 데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러시아 방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개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를 보고 나토 규격 서방제 무기로 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페루 슬로바키아 등 동국권 국가들의 입장에선 굳이 미그 29를 붙잡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 에서도 우크라이나 보유한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보내며 전략 퇴출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a-50과 미그 29의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미그 29를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슬로바키아 에서도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결정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전차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 요청 에도 독일이 고집을 부리며 나토 추력 전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우크라이나 지원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FA-50GF의 빠른 납기를 보장하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이번 F-50의 개발을 통해 나머지 동북권 국가들의 미그-29를 완전히 대체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험을 유지해 이득을 챙기는 튀르키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모를 튀르키에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튀르키에 에게도 다가온 가운데 강력한 무장으로 이를 대비하겠다는 지지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천모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튀르키에 천모를 찾으며 한국 방산 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요. 대체 튀르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 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K-39 천모 다연장 로켓 포를 도입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 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39 천모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모발사대 차륜 플랫폼 의 공동 개발 과 관련 한국 파트너 함께 수입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하이마지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모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 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모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묘원한 하이마스 에 비해 천모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해외의 군사전문화들과 각 군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하력은 2배 이상 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쳐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탭 천모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모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트리키에가 그 주인공 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트리키에가 천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도한 트리키의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명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트리키 에서는 이 전략을 모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 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 러시아와 러시아가 곧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 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진군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 를 지키기 위해 경력을 보내면서 흑게를 공유하고 있는 티르키 에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티르키 에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웃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티르키 에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죠. 그래서 티르키 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었죠. 원래 티르키 에는 천무를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협격한 성과를 직접 본 티르키 에는 하이마스 도입 에 욕심 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 에 달하는 하이마스 폭역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티르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도해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티르키 에는 미국이 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티르키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IS 근거지 일망 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티르키 군 장교들도 하이마스 성능을 보고 감탄하여 티르키 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임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첨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티르키 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티르키 엘을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티르키 엘을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티르키 엘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티르키 엘은 F-35 전투기를 도입 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 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티르키 에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티르키 엘을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티르키 엘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티르키 엘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티르키 에의 하이마스를 재봉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티르키 에가 본격적으로 천무의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티르키 데일리 사바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티르키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티르키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티르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의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천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티르키 정부는 화력 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실제로 티르키 에는 한국 정부와 K2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특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티르키 에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상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 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2 전차의 위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티르키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개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르키 정부는 한국의 천무도일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개량은 물론 타격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개량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 을 공개 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 덕티드 로켓 덕티드 로켓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 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덕티드 로켓 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 에 제트 엔진 처럼 공기 흡입 구 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인데요. 사전 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 있어 추가적인 비용 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개량 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 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 인데요. 특수한 밸브 가 가슴 을 원하는 대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살 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 발에 10억 원을 호가 하는 단거리 탄도 탄보다 가격은 저렴 하면서 초대형 방사포 에 대한 대응 사격 도 가능 해집니다. 튀르키의 정부는 천무 개량 소식 까지 전해 듣자 덕티드 로켓 기술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 옳은 선택 이었다는 결론 내렸 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50 백문 사이의 될까요?